그녀를 보러 오세요. 여기서... 뼈는 거. 말 계속 뵌다, 소리 계속 뵌다. 말. 우리 의원의 말로는 목이 흘리며 끝나고 싶다면? 이렇게 해서 구매하지 않으세요? 아니면. 꼬였어요. 다시 한 번 할께요. 다 좋은데 너는 약간 장난기가 있는 것 같아. 실제로 살아가 있는데. 되게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. 여기 시선적으로. 어떻게 그렇지? 저러고 영업하는 거예요? 응? 진짜. 진짜. 제가 끊고 할 거였어요. 제가 아프다. 한 6년, 7년 만이라 굉장히 어색할 줄 알았는데. 스태프분들이 너무 많이 도와주시고. 윤혹씨가 워낙 잘 따라주고. 배려도 많이 해줘서. 참 심조롭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진짜. 이거 하면 되니까. 너 제일 뻘치는 네가. 제발 시즈만 잘랐으면 좋겠어. 바보 안 돼. 그렇게 하면. 저 방패를. 쫙쫙쫙. 그냥 넣고. 길을 이제 모으죠. 손 손에. 오른손에. 아무것도 안 나가. 아무것도 안 나가. 나도 바보네. 이게 너무 과해서 우리 바보 될 수가 있다고. 공진이 형 잠깐만. 이런 역할을 처음 맡아봤어요. 그래서. 좀 새롭기도 하고. 캐릭터가 일단 너무 재밌어요. 지금은 그냥 놀자는 분위기로. 편안하게 하고 있어서. 앞으로도 굉장히. 저 스스로도 기대 많이 하고 있어요. 자수해요. 오케이. 오케이. 어떡해. 수고 들어 Management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